2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고 속보 이어갑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요. KBS가 전문가들과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발파 작업이 계획과 다르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차량이 화면에서 사라진 지 30여 초 뒤 화면 오른쪽에서 발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돌파 편이 화면 왼쪽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차량이 지나간 부분을 확대해봤습니다. 돌파 편 수십 개가 마치 총알처럼 날아가고 바닥에선 누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사고 사흘 전 있었던 발파 영상과 비교해봤습니다. 발파 직후 돌들이 위쪽으로 들썩거리지만 파편은 발파 지점 주변에만 떨어집니다.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도 돌파 편이 튀지 않습니다. 사고 당일과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해당 업체의 작업 일지에는 사고 당일과 사흘 전 모두 추직 발파 작업을 했다고 나와 있고 사용한 화약 양도 거의 같습니다. 발파 지점과 차량이 뒤집어진 채 발견된 곳은 불과 100여 미터 정도로 가깝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수직 발파 대신 수평 발파가 이루어졌거나 화약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발파 시간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날 발파 작업은 낮 12시로 계획돼 있었지만 실제 발파는 3분 정도 일찍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고 확보한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